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11월 처리 국힘당 끝까지 민주당 공세 단결에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국힘당의 단결이 아마 와해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이 54% 남았거든요. 이게 이틀 전입니다. 7200저명 정도가 참여했고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질문 요지는 먼 거 하니까 특검법이 통과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의 대표적인 농객인 이기용 대기자 칼럼이 피할 길 없어진 특검이라는 그런 칼럼이 실렸기 때문에 10월 24일자 동아일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특검법 통과 여부를 시청자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긴급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653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으니까 천명 정도가 응하더라도 만명 정도가 응하더라도 대략 비슷한 오차범위 내에 답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653명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보시는 분들이 73%입니다.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25% 대개 이런 답변을 할 때 답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일어날 일도 염두에 두겠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그런 생각을 많이 더하기 때문에 이 73%가 조금 더 조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73%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은 안 하겠습니다. 예단은 아닌데 밑에 시청자분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가 보니까 국힘의 한동훈과 그 주변 사람들이 민주당과 야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탄핵의 기초공사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탄핵이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려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25%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제가 왜 했냐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겁니다. 이기용 대기자가 전망해놓은 것 100% 이기용 대기자의 주장을 제가 받아들인 것은 아닌데 저희들보다 또 저보다도 고급 정보를 필드를 띠는 기자들에서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의 대기자 정도가 되면 만나는 사람 청이 권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어떻게 전국을 이해하고 전망하고 있는가 저는 궁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잠시 제쳐두고 아주 냉정하게 고급 정보를 접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특검 거부 명분 내세울 최소한 조치조차 포기한 것이다. 거부한 채 민심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다. 한동훈 당대표와의 해동에서 조금 더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피려간 겁니다. 여권 내부의 보수 공멸을 막으려면 특검법 위험에도 김건희 블랙홀을 벗어날 변곡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특검법 통과에 반란표가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이기용 대기자의 주장인 겁니다. 이기용 대기자가 글을 좀 찬찬히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의견을 좀 더 할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한동훈 씨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한 무슨 선호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기용 대기자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김건희 특검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중들의 이름 70% 넘는 사람은 특검법 택도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동아예보에 가장 톱되는 칼럼리스트는 김건희 특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는 겁니다. 이 판단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모독하는 편향된 내용의 야당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의 장벽을 넘어서는 장벽이 멀자나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이기용 대기자의 가설인 겁니다. 그 책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정사의 상처가 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주된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책임 소재를 맹악기 있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기용 대기자가 김건희 여사 사퇴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것을 범어사에서 했던 발언처럼 엇보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바로 비만을 나의 엇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책임 소재를 맹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이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밑에 여러분들 댓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힐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주 냉정하게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이기용 대기자가 김건희 특검법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책임의 중요한 소재는 윤 대통령이 지어야 될 것 같다.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항해하는 길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지금도 윤 정권이 정상계도 복귀에 성공하길 염원하는 많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이다. 여기에 대해서 겪고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과반수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기용 대기자의 여러분들 가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저항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글 쓰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의 관점이나 논조를 펼칠 때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절대 통과돼서 안 되는 것이고 한동훈과 그 주변 사람들이 패거리가 돼 가지고 야당과 야합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50% 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연히 당위죠. 당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상황을 구분해 가지고 이기용 대기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욕을 어마어마하게 들을 겁니다. 자기 아내의 비리 의혹을 감수하는 이래 국민과 대의명분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지금 대통령 부부에게 쏟아지는 것은 대중의 돌팔매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려는 정당한 요구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 지금 과반수 이상입니다.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기용 대기자의 주장이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저는 이 글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 소개하고 저의 의견을 더하는 시간을 가질 만큼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기용 대기자가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노 라고 하게 하는 중요한 실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들은 먼 거 하니까 김건희 특검법 논란 김건희 특검법을 옹호하는 거가 그게 좌파들이 주도하는 선동이고 그다음에 일부 보수진영 사람들까지 부하 내동한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의로사태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황 인식에 따라 그다음에 판단이 나오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동으로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선동이 나오니까 아녀자를 책임지고 있는 사내대장부가 어찌 여러분 그런 선동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기용 대기자의 주장이고 비슷한 논지를 한두 달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다소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논리거든요 자기 집사람을 사자구레에 던지는 그런 못난 남자가 어딨나 이렇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게 타격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논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좌파의 선동과 민의를 혼돈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좌파의 선동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논란이 선동과 가짜 뉴스 탓이고 여기에 보수 진영과 여당 일부까지 휩쓸려 부하 내동하고 있다 그런 광풍에 김건희 여사가 희생량이 됐는데 사내 대장부가 나 하나 살자고 아내를 마녀사냥의 제물로 던져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그런 상황 인식을 드러낸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동의하면 그러면 말도 안 된다 한동훈과 그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내를 감싸는 그리고 특별감찰법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건에 대해서 일체 집사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민심과 괴리된 착각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성미가 좀 급하기 때문이다 여사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 호통 배락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바른 소리에 씨가 마르고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만 보니 여론과 동떨어지게 된 것이다 위사람이 화내면 일체 이야기가 나올 수 없죠 집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화를 버릉버릉 내면 일체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기 힘든 거죠 현대판 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하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 화를 자주 내는데 화를 안 내더라도 진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죠 위사람들에게는 위사람이 이런 진짜 이야기를 아래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그걸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기용 대기자가 버럭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전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그렇게 김건희 여사건이나 의료사태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한치의 여러분들 이견이나 이런 부분이 용산 대통령 신뢰나 참모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참모들 가운데 실상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용 동아일보 대기자가 김여사 특검법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윤 대통령 자신이 극적인 인식 전환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이 극적인 인식 전환이 없는 한 특검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건희 이슈를 거북근의 의지에 계속 덮어둔다는 것은 보수 전체의 공멸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여건내에 계속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국힘당 내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런 원내대표가 단속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가 몰락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데 특별한 인식이 없는 한 이렇게 가정문을 썼지만 60대 남자가 특별한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강점 단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관행들 사례들을 미뤄보게 되면 본인이 한 번 여러분 고음은 고운 거지 그 중간에 여러분들 다시 방향을 선회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그래서 이제 이기용 대기자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특검법이 어떻게 여러분들 파장을 일으키겠냐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특검은 보수 진영 전체의 커다란 질곡이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특검법 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소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막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특검의 칼날이 광란하듯 춤을 추게 되면 밑바닥에 잔재물까지 다 들춰내다 보면 탄핵 세력에 악용될 사안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대단히 우려하는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특검이 여러분들 시작이 되게 되면 특검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별건 수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 이런 윤 대통령이 검사 때 별건 수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다 파헤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잠복되어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남긴 수백 수천 시간의 여러분들 그런 통화 기록들이나 문자들이 다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안들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떼서 정치적 공세에 이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요지의 특검법 전망과 위험성을 이기용 대기자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앞에서 총론을 이야기했지만 보수 정권 재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기용 대기자도 언론계에 있기 때문에 이 건이든 아니든 보수 정권은 재창출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 정권은 다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용 대기자도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건하고 보수 정권 재창출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특검을 받든 특검을 받지 않든 간에 보수 정권은 재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당대표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모두 다 덮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수 정권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인 거죠 제가 옳지 않은 주장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 원안이 여권 이탈표를 얻고 통과될 공산이 큰데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정사와 법치주의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고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밥그릇을 엎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보수 정권 재창출은 안 됩니다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사안하고 보수 정권 재창출은 관계가 없고 다만 탄핵의 어마어마한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특검법은 반란표가 나와 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장의 요지는 누구를 옹호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생각 또 쟤도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그런 전망에 대한 궁금함을 비교적 동아일보에서 정론을 펼치는 데 익숙한 이기용 대기자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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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